고지드 좋다 들어오던가 들어오던가 치고 하도 필 뭐야 새로운 pvp 함께하고 승리하세요 이게 뭐라? 그랜드마스터가 좀 그런데? 색깔을 애매한데 바로 경쟁이 되네요 렛츠기릿 해볼까? 가봅시다 바로 경쟁전 잡혔다 2분 2분 배치는 빠겜정도 해주는게 나쁘지않지않을까 괜지 나한테 프리필 가버렸는데 초코야 수고하십니다 하하 GG 어? 뭐야 이펙트 아니 왜 내 닉네임이 노 리밋이라 저 저게 내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안되는데 조금 그렇긴 하다 여러분 닉네임 바꿔서야겠다 안으로 불러주세요 저 노 하나만 들어가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네 네네 나나 컷이요 네?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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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오던가 들어 오던가 시그마도 필 이 맵은 트레가 딱히 그쵸그쵸 저는 좀 먼저 하긴 했죠 트레 어때요? 다른 맵에서는 아직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트레이를 좀 중심으로 하실거면 약간 원숭이 한마리 대꾸하는게 그래야지 좀 트레이가 좋아서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잘했어 잘했어 인정 인정 일단 애쉬로 한판 마무리 일단 6승 채워주고 소전 반피 소전 짤 소전 짤 아나 반피 겐지 잡았고 어 저 힐 한번 힐 한번 힐 한번만 어 뭐야 밥 겐지 잡았고 소전 잡았고 힐 한번 힐 힐 곱으로 먼저 밀게요 원샷 빼고 겐지 반피 겐지 잡았고 힐 저 힐 다 빠졌다 두자방 다 힐 한번만 힐 니즈한테 팔았어요 아 겐지 반피 아이고 저리에 셀프 없는 거 아닌가 쟤 아나 보는 중 쟤 아나 보는 중 아나님 아나님 아니 2700은 너무한거 아니야 아 22시즌에 하고 안했대 어째 게임이 힘들더라 내가 내가 상대 딜량의 거의 90%를 커버중인데 아아아 막 뒤져진다 나 겐지 잡았고 아나 잡았어 천천히 겐지 튕겨내 빠지고 겐지 잡았어 겐지 나왔다 나 살았음 근데 뒤질듯 코너 꺾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 정면 지금 밀 수 있나 어 가자 가자 겐지 겐지 타는 중 튕겨내 빠지고 손에 잡았어 손에 잡았어 브리 반피 겐지 잡았고 겐지 잡았고 브리 브리 잡았고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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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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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 한번만 더 붙어줘 난 2층 먹어야돼 왼쪽에 자리야 자리야 반피 겐지 겐지 반피 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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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 매판이 유튜브각이네 아 진짜 쌍방이 너무 컸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아아 야무지게 잡아주고 그냥 야무지게 잡아주고 그냥 음 맛있다 토저는 이런 맛에 하는거지 아 야무졌다잉 나 먼저 갈게 아나 반피 아나 잡았고 자리야 필 왼쪽에 안하든 쟤네가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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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전 내 앞에 호전 반피 나이스 호전 반피 차리야 보불하나 빠지면 우린 나옴 어 호전 나왔는데 혼자 저 얘 보불 다 빠졌다 나와봐 나와봐 쟨 잡았어 쟨 잡았어 겐지 잡았고 자 소전도 잡았고 자리아까지 나이스 어 2층에 소전 아나 여기 아나 필 어? 자 배치 다 받습니다 아 넘나 낮은거 아님? 마삼이 어디쯤이야? 등급 안내 실력등급 1등급 이네만 아 마삼이면 뭐 한 3700 3800 받은거니까 괜찮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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